안녕하세요 신라 조금농원이에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나무가 편백나무예요 편백나무 하면 피톤치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청년 항생물질이 있어서 아토피나 피부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나무 그래서 산림욕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여기 대구 지방에는 편백 재배가 되게 잘 되는 편이에요 저희 농원에서 판매하는 편백나문데 얘는 키가 한 3미터 정도 되거든요 저희 신라 조금농원에는 편백나무 키 작은 애들부터 큰 애들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얘가 편백나무랑 닮았는데 열매랑 잎이 조금 달라요 신라 조금농원으로 구경오세요 좋아요